안녕하세요. 찬돌입니다. 주식 계좌 현황 2주차 영상입니다. 영상을 찍은 날짜는 10월 31일입니다. 1주차 미시련 손익이 약 296만원 플러스 18.74%였는데 2주차에는 약 445만원 플러스 27.04%로 전주에 비해 9%정도 상승했습니다. 제 포트에는 주로 2차 전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관들과 외인들의 공매도로 인해 눌려있던 2차 전지 업종들이 호실적으로 인해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섹터만 담게 되면 계좌가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올해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저의 의견은 물릴 각오하고 매수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주식 영상을 찍게 된다면 거의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 시장에 믿을만한 업종이란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업종 내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들을 골라내어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종목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방향성, 외부 요인 등을 생각해보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면 물려도 좋다는 생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투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이상 찬돌이었습니다.